직장 및 학업으로 인한 오전 상담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주식 챔피언이 종목 상담을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매주 오후 8시에서 9시 주챔폴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1644-664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델리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방이 개설되고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전문가와 직접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개장 전의 흐름 또 개장 이후의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더나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외 거래에서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체가 형성됐다는 부분은 이게 어떤 의미, 굉장히 큰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삼상이 남아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삼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삼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 이번에 백신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투입한 사람은 오열과 도통이 조금 있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상까지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지켜보는 전략이 맞고 모더나는 시간 내로 한 16%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주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거든요. 한 두 개로 요약을 한 다음에 파밀세라고 AB 프로 바이오 이쪽이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시세가 나는지를 잘 보고요. 아침에 떠서 나온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거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변이가 지금 많이 돼서 카자흐스탄의 폐렴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가 여러 신체의 장기 쪽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독감 바이러스와는 좀 차원이 다른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들이 쉽게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돌연변이 변이가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나마 시장에서는 그런 단비 같은 소식이라 그런 관련주가 움직이는 기대감들로 어제도 다우도 살짝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회로 급등하는 거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기대감들은 백신의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임상을 하다 보니까 균을 바로 투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돼서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 들었어요. 네. 그럼 항체의 기간, 항체가 형성해됐을 때의 기간이 얼마만큼 항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일단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 국내 관련주 추가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까 보도 보시고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뉴욕장 씨는 기대감으로 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기대감 이 부분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경제당 10년 전에, 15년 전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경제에 대한 주식과와 경제 실물단들은 계류가 있다, 계류율이 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경제 상황을 보질 않았었어요. 제가 주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15년 전만 해도 실물단들을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실물단이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보면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4,9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 들어오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신용 물량이, 신용 증감세가 너무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3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3월 달에 금당이 나왔을 때가 6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3조까지 신용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무리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시장을 믿을까요?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추이를 보면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혼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혼율? 아,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새로운 모습이 돼요. 그런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주식 참여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주식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하면 화를 잇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떨어진 물타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라는 게 가계인 거잖아요. 가계의 상황이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대한 우리 가계의 모습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물단은 형편이 없거든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보면 상가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산에 중심가인 외돔이라는 데 있어요. 상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중심가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실물 현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옆에 우리 사무실이 되게 많은데요. 한두 개씩 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그걸 이제 월세? 버티지 못하고? 네, 못 버티는 거죠. 임대 사무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요, 지금. 공실이 되게 많이 늘어졌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되게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과욕이 조금 넘쳐나거든요. 이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무조건 참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제도 최근에 상담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 퇴직금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 모든 걸 걸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키오스크 다 자동화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의소도 알바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많이 뛰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잠재하시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 살짝살짝 보고 국내 주식 보고 AS까지 할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전스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2만 6천 포인트를 넘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산이라 그래요. 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공존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릴렉스하게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저번에 이번 주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15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한 번 더 은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떨어질 때는 은봉, 양복, 은봉, 양복 올라갈 때는 양음, 양음,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점에서 은봉에 아쉬웠던 건 뭐냐면 중간값이 있어요. 중간값까지 어제 캔들이에 잡아먹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건데요. 이번 주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버티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중국 중국 번들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많이 움직였고요. 환율은 상률단 1250번까지는 한 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금 금은 1800달러 거기가 언저리다 이렇게 보면 됐고요. 유가는 40 공식이죠. 유가는 40달러 거기가 머리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체크해보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은 우리가 어제도 그 종가에 개인들이 막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안 사더라도 내일 살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골 뼈대로 볼 때는 경제 그 다음에 실물단들을 체크해야 되는 건데 2분기의 실물단들은 3분기 워닝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봤을 때 지금 3분기는 2분기는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유동성에 올라왔는데 그게 실물단에 대한 허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개월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개월 4개월 주식도 릴레를 펼칠 때는 한 3, 4개월 정도 릴레를 펼다가 조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강한 상승 때는 강하게 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스로를 보면 2,250이거든요. 그런데 짧게 보면 2,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는 골이 많아요. 여기는 골이 많다는 건 뭐냐면 여기를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실물단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릴렉스하게 가는 전략이 맞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목들이 집중돼 있어요. 언택트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어제 카카오고 네이버가 밀리는 경우가 봤고 삼성전자가 물량이 좀 들어 놓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곡점 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어제도 상담을 했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더 높게 팔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반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떨어진다면 그쪽으로 포인트를 삼는 게 낫고요. 올라가 있는 종목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업종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는 220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되게 빠르거든요. 코스닥이 조금 요즘 최근에 보면 탄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이고 그런데 단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단기 매매는 그래서 좀 더 업종을 저평가 된 업종을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종목 좀 AS에 해볼게요. 아모레퍼시픽 밑바닥에서 제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꺾아져가는 M파동이라고 그래요. 눌릴 땐 눌리고 그 다음에 갈 땐 가고 이게 무슨 차트라고 비슷하냐면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할 때 10만원 때 얘기했을 때 구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에서 눌렀다가 틀어올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한번 여기 잠깐 비교를 해주면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인 이 나인 지지부지리하게 움직였던 이 나인이라고 보면 돼요. 차트 모양을 보면 이 모양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의 모양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퍼시픽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윗살을 만들어놓고 박스건을 만들어서 3분기 때 움직일 만한 종목들 느근히 GS건설도 단단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건설줄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26,000원대에서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6,000원 빠지면 25,000원대는 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저희가 추천했던 건 28,000원대거든요. 한번 눌러왔거든요.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꺾고 올릴 때는 많이 올라가요.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정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고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0원 밑에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움직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승자 포트폴리오 하고 패저 포트폴리오 두 개를 나눠요. 근데 펀드메이저가 많이 쓰는 거는 교체 매매를 해요. 승자 포트폴리오 제일 잘 가는 종목하고 제일 못 가는 업종을 사서 바란스를 맞히는 거예요. 그런 바란스를 맞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맞혔다고 보면 돼요. 두 종목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튀고 올라갈 수 있는 승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인보스는 안정적으로 주가의 고점에 대해서 밀릴 때 사는 그런 합성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진다 가진다면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말씀드렸는데 고용 쇼크가 넉 달째예요. 영전히 경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시장 주식 전략 좋은 거 주셔가지고 저희가 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개굴 팡팡!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9시 40분부터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실정 부탁드립니다.